쪼끄만히 까불고 있어. 더 재밌게 놀아볼까? 위로! 미에! 미에! 그렇게 두뇌서 애기겠어? 쿨란쿠 unfortunate. 쿨란쿠 죄송하니 1,000스테이inely 거기 서! 나 어디서 공주행태야! 나랑 어디가 닮았다고! 표정 좀 보세요 누구 하나 참겠는데요 드디어 박주애 올라탔습니다 이쯤되면 미래의 남편감이 걱정됩니다 아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정말 극하네요 저 닭살도 났어요 말해 너 도대체 누구야 왜 공주의 패러하는 거야 깜기지마 내 이름이 바로 공주야 결국 공주님의 공을 빼왔습니다 공을 든 채 거침없이 골대로 돌진